호박 장면 상추 우와 대박있다 왼쪽 지금 10시 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아니 땅보니 저 밖에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휴교에 있어 휴교 지금 유치원이 저렇게 누워있는 꼬라지 보니까 왜 이렇게 빡치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10시인데 빨리 놀아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일어났어? 이제 일어났어 또 또 또 또 아빠도 밀어놔라 그래 빨리 잘가 يل哈 에라 에라 아 죽다 가버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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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우리 왜 오늘 근데 따가워 왜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초록색이야? 아 몰라 왜 몰라?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냥 몰라 너 엄마 껌딱지지? 엄마 껌딱지지 너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왜 그래? 어? 맛있다 너무 재밌다 ㅋㅋㅋ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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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찜도 해야지 눈갈비 김치찜에다가 먹으면 대박일 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두 개 세 개 네 개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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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. 맛있겠다. 와, 대박. 맛있겠다. 와, 맛있다. 와, 맛있다. 와, 맛있지? 갖고 가세요. 뜨거워, 조심해. 앉아, 먹어, 애기. 김에다 싸먹어. 엄마, 고등어. 이거, 이거. 물고기. 헤헤, 좋다. 없어, 이제? 와, 엄청난데, 이거? 너가 뭐해? 화보, 맛있다. 엄마가 좋아, 맛있다. 나 빨리 먹을래. 이거 봐, 잠시만. 먹어도 안 먹어? 너, 너, 내가 가게 날아가서 먹을까? 물고기 좋아, 당국. 이거, 안 가리. 맛있어? 응. 상처에 엔지던데, 好不好? 너무 맛있어? 응, 너무 맛있어. 다시 해줘. 최고! 너무 맛있어. 껍데기가. 그 가시 잘 봐봐, 가시. 동동 동동, 봐봐, 그니까 쩐에 쩐에 쩐. 응, 용으로도 먹고. 쩐에 쩐에 쩐고,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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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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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, 먹어도 이거네. 와.. 아빠. 아빠. 응. 응. 엄마. 대고 먹어 입에다가 다 흘려 다 흘려 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든 배달 이런거가 지금 다 멈췄거든요 바깥에 버스까지 공공버스 그 뭐지 그냥 버스 그것도 다 멈추고 지하철도 밖에 운영이 안되고 지금 도시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점심때 저기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도 지금 배달이 안돼서 제가 해야돼요 제가 한번 데쳐주는 그 닭다리살이랑 고추 먹고 밟아 밟아 안꺼우지야 그냥 한스푼 좀 먹고 살짝 간장 하얀 ёр다 모서리 회 밟아 ñ 간다 갑니다 가고나갑니다 오 뜨거 따가다 따가 따가 10 uard 감자 볶음 할 건데 중국식 감자 볶음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전분기를 확실히 빼줘야 돼요. 왜냐면 약간 사각사각한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엄청 많이 한 5번, 6번 씻고 찬물에 또 담가서 쭉 전분기를 빼줘요. 오늘 시간 없으니까 원래 한번 삶아서 데쳤다가 쓰는데 그냥 할 거라서 좀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둘게요. 한 30분 끓였고 다 익으면 이거 피망을 넣는 게 포인트. 피망을 넣어주면 딱 국물에 이 향이 배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화채는 هنا. 시원한 강아지에 이 향이ades으로 안으로 넣어 줬어요. 그다음에 삼겹살이 계속 맵고 있는 한 gasolina.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요. 저는 고축 수 rhythm을 넣어 줍니다. 그리고 설탕 사역을 하는 게 오unity. 고춧가루 멸치 멸치 가루 양파 올 있는 물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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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양념수 딸기 새우를 잊고 채우기에 맛을 끓여도 됩니다. 양념수 양념수 오징어 빼빼로 잘 익었는데요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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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국수 sarin 오이 볶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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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내 밥. 해줘. 엄마 5 만들고 있어 지금. 5? 응. 내가 3 다 만들어줄 거야. 3 다 만들었어? 오, 여기다 놔줄래? 오, 좋아. 나는 5. 10. 10 만들게? 응. 이거. 너 큰 거 잘 만드는구나. 엄마도 뭐 만들 거야? 엄마 뭐 만들까? 네가 알려줘봐. 응, 이거. 팔. 팔을 해보네, 팔. 알았어. 네모 칸. 네모난 거? 응. 너 또 있어, 얘? 또 있어? 또 있네, 여기. 왜 너무 많아, 얘? 응, 만들어줘. 또 있는데? 응. 엄마 4 만들었어? 응. 6 언제 만들 거야, 너? 9 만들고 6 만들어줘. 알았지? 5. 5. 6, 6, 6, 저게. 6, 6, 7, 7, 8, 9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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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0, 10. 여기 있다. 다음 이거 이렇게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응. 여기 있다. 오, 너 잘한다. 오. 오, 다 만들었어? 응. 야, 잘했는데? 야, 또 있어, 여기. 여기 있다, 또 있다. 또 있다, 또. 또 있다, 저기요. 뭐부터 할래? 네가 골라봐. 저기 또 있다. 뭐부터 하고 싶어? 얘는 어려운 건데. 되게 어렵다, 걔는. 뭘로 하고 싶어? 오, 했어, 했어, 했어. 또 하나 있고, 또 하나 있고. 오. 뭐가? 이거. 오, 맞아. 만들었지, 아까? 응. 걔는 팔이지, 팔? 응. 남아있는 거 팔이지, 팔? 응. 이거 만들어줘. 오, 맞아. 잘했어. 여기는. 다 했어? 다 했어? 오, 다 만들었어. 응, 좋을게. 좋아요. 이제, 이제 이거, 이거, 이거 해줘. 응. 이걸 줘, 여기. 응. 이거 줘, 여기. 다 시키면 되지. 그렇지. 엄마가 해줘. 너 할 수 있잖아. 이거 네가 해봐. 응? 이거 해봐. 응? 대박, 대박. 와, 대박, 대박. 대천네. 응? 유쪽, 대체. 응. 아. 응? 아, 야, 봐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응. 으음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ㅎㅎ 엄청 맛있었어요 ㅎㅎ uploa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